와우, 바람 많이 분다 왜 이렇게 비가 있고 많이 와 안녕하세요 또 왔어 유준성입니다 또 왔어 또 강원도가 또 강원도에 갑니다 강원도 간다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폭풍을 뚫고 다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까지 가는 곳이 생각을 말아요 앞에 트럭 지나가면 안 보이더라고 제가 운전하다가 다시 형이 운전을 하는데 점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더라구요 비 오는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에 영상을 잔뜩 찍어놨어요 날씨가 엄청 안개도 많이 끼고 굉장히 운전하기 위험한 날씨였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진짜 산신력 나오게 생겼어요 바로 일을 하러 갔어야 하는데 이제 금강산도 식구경이니까 물회를 조지러 왔습니다 유명한 집이 문 닫아서 그 유명한 집 앞집 갔는데 생각보다 날씨 형편 없었어요 별로였어 전멸인데 전멸 저기 바위 위에 올라가면 재밌겠네 저희가 와서요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야 죽겠다 이거 와 멋있다 근데 바람도 엄청 불고 타도도 엄청 거칠었어요 살려줘 미쳤어 미쳤어 아 아무도 없어 그래도 온 김에 사진은 한방 박아줘야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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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구경하긴 좋더라구요 그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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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a 소리가 아주 예쁘게 들리네요 쓰레기 떠내려 온거 좀 봐요 에휴 진짜 쓰레기 좀 그만 버려야 하는데 바다와 자연을 사랑합시다 와서 술만 먹고 버리지 마시고 자연을 보호합시다 우선 바다를 뒤로 하고 일을 하러 가야겠죠 역시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서핑중입니다 써져있는데 이거 7시 이후에 안녕 또 왔어 왜 혼자 집보고 있어 역시 개들은 저리 보면 좋아 죽습니다 우와 살려줘 살려줘 와우 바람이 많이 분다 오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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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보시면 바람이 참 좀 많이 불어가지고 아주 날아갈뻔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런 날씨에 다들 서핑하러 갔다고 하더라구요 안에 들어오니까 좀 나았습니다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저쪽에 또 뭐 이렇게 서핑타기 좋은 그런 스팟이 있나봐요 다들 지금 거기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엄마 아이씨 냐옹 비 맞고 있어 비 맞고 있어 인마 아이씨 비를 많이 맞아서 왜 그러고 있어 인마 넋이 나가버렸더라구요 이 자식 건강해야돼 이제 조금 비가 살짝 그쳤습니다 파도가 안보여 저 위쪽으로 갈수록 파다가 정말 사나웠던 것 같아요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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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해변보다 사람이 많아서 적이었던 것 같아요 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부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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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조심해야 돼요 얘가 눈이 순하게 생겼는데 아까 금방 사람을 하나 잡아 물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네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닭갈비 먹어야죠 여기가 닭갈비가 유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가장 가까웠길래 먹었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이거는 자 어설픈 우레보다 차라리 진짜 이렇게 확실한 닭갈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주도 한잔 해줘야죠 예 술먹고 일어났더니 아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아 좋네 좋아 아주 날씨가 상쾌해졌어요 사기 점점 이렇게 하늘이 맑아지면서 굉장히 예쁜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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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로 비율로 식이네 이야 비온다 면서 더 깨끗하네 색깔 이쁜가봐요 와 진짜 날씨 죽이더라구요 어제 언제 그랬나 하는듯이 와 와 굉장히 맑은 하늘과 바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개는 저를 보면 좋아 죽습니다 점점 바다가 예뻐지죠 색깔 보세요 죽이네 비가 막히네 저쪽은 약간 비가 오는거 같았어요 그래도 역시 구름이 죽이네요 다시 비가 올거같이 막 꾸물꾸물 하더라구요 근데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또 일을 바로 하러 갔어야 하는데 이제 구름 구경하다가 딴 길로 새가지고 밥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번에는 비빔을 먹었기때문에 이번에는 물박국수를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또 갈만 해요 이야 흐린데 점점 맑아지다가 이야 점점 맑아지네 안녕 얍스 와 엄청 뜨겁다 어우 엄청 뜨거운데? 넥붕 야 구름 이쁜거 봐라 귀가 귀가 맥히네 아무튼 구름이 이뻐서 내 얼굴이랑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릇이 쉽네 너무 맛있어 야 여기도 깨끗하네 오늘 풀았네 이제 아무도 없어 긴가 맥히네 말 좀 봐 죽이다 죽여 경치는 진짜 죽이네요 안녕 나갔다본데? 또 나가셨나본데? 또 왔어 역시 뉴스 안녕 역시 개는 저를 보면 좋아 죽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 감상타임을 가져보세요 진짜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더라구요 진짜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더라구요 드라이오 하면서 하나 찍어놨어요 감상해보세요 되게 되게 머리만 나와있더라구요 이야 이만의 신나 이만의 신나 이만의 신나 이야 이만의 신나 등대도 예쁘길래 하나 찍어놨습니다 자 등대도 한번 가봐야 하는데 비찾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개가 저만 부으면 좋아가지고 막 짖습니다 막 짖어요 물으려고 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보면 저 물어 죽이려고 지금 딱 자세 잡고 있는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 이쁘길래 찍어놨습니다 가격대가 좀 나가는거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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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얘는 성격이 별로 안좋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잘 안좋아하는거 같았습니다 여기도 좋네 여기서부터 날씨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야 이야 진짜 여긴 물 만점 없네 뭔가 해외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다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야 여기 스팟 밑으로 내려오니까 봐봐 사람 많은거 보세요 크아 다들 그냥 서핑하려고 서핑하려고 다하기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서핑을 열심히들 하네요 나도 서핑했었어야 하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안했습니다 여기 옆에 이게 동호해변인가 여기가 제일 이쁜거 같아요 바다의 거리가 짧아가지고 얘는 아주 성격이 좋아보였어요 비가 막히네 비가 막히네 바다소리 들으니까 좋긴 하네요 짧아가지고 진짜 이쁜다 와이씨 여기 멋있네 이야 여기 푸름 이쁘다 여기 여기 망안경있네 여기 38선 보이나? 여기 38선 보이나? 네 근데 여기 위치가 위치여 38도 시 시 시 이야 이쁘다 여기도 사람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끝났습니다 또 강원도 왔구요 이제 서울로 갑니다 추억이 많은 강원도였는데 이제 이제 그만 와야주세 암튼 여러분들 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면서 안녕